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전체적으로 는 낮춰야 된다 아니면 중국 증시는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중국은 계속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저는 꾸준히 꾸준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웅보센터장입니다. 김영익 교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던 2020년 정말 다사다난 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과 이번 2020년 마지막 촬영입니다. 내년에 또 바쁘신 행보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12월 15일인데 교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일단 오늘 제목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자는 그런 멘트보다는 좀 여기서는 기대 수익을 좀 낮추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진짜 2020년 정말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한 30년 넘게 이렇게 금융시장 보시면서 2020년도 손에 꼽는 그런 시장이었 죠. 네. 주식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1000포인트 이상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정말 제가 주식 시장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 자료 준비하신 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자 10월 달부터 좀 시장 강세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기대 수익을 좀 낮추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현재 스탠스에는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전에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코스피 최고치 경신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이런 거 세미나 토론 방금 참여 갔는데요. 세미나 갔다 오셨군요. 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너무 좋았죠. 네. 제가 올해 주요국에 작년 말 대비 주가 상승률을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11월 11일 지난 주말까지 기준이에요. 네. msci 기준은 세계 평균 주가가 11.4% 선진국 11.2 신흥국이 올해 선진국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0.8%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가 비교한 주가 지수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8.6% 그다음에 코스피가 26%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주시장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제 좀 미래를 논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세미나 발표자가 우리나라 주가 장기 상승 추세를 주가 추세를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세 차례 큰 폭 상승했었어요. 네. 70년대 말에 소위 중동 건설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80년대 후반에 3조항이 있어서 아주 큰 폭 상승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if 경제의 구조되도 2004년 2007년에 한 번 중국 고성장 영역에 왔다 크게 상승했는데 이번에 과연 4차 상승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뭐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질문 한 번 해봤습니다. 아닌 것 같다. 4차 상승.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이익 증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경제 승리가 올라가니까 과거처럼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답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장기적인 흐름 측면에서 보면 올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이 정도 상승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정도 상승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승 여력은 조금은 있지 않나요 네. 저는 명목 gdp만큼 상승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추시장 기대수익률 한 4 내지 5% 정도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온 겁니다. 올해 우리 주가가 상승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경기가 회복되고 있죠. 아마 동행지 순환 변동치 선행지 순환 변동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보면 지난 5월이 경기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저점을 치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주가가 먼저 오른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한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원달러 한율 역측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네. 한율 떨어지고 애국인 주식 11월에 사면서 또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은행 금리보다도 주식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 참여하면서 이렇게 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 중 금융자산 주식 비중이요. 2010년 무렵에 25%였었어요. 2018년에 18%로 떨어졌고 작년 18% 올해 6월 통계인데요 . 18.3% 조금 올랐거든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 비중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9월 통계 보면 개인들이 이유로도 주식을 샀고 주가도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주식 비중이 조금 더 올라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하면 주식 비중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주식을 한 13%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18% 그런데 미국 47%보다는 낮죠. 미국 수준까지는 못 가도 조금은 이게 좀 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경기회복 그다음에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또 한율 떨어지면서 외국인까지 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래를 논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목 gdp를 추정해서 우리나라 적정 코스피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 모델에 따르면 적정 주가가 한 26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수준을 올해는 좀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980년 이후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명목 gdp가 10.6% 증가했는데 코스피는 연평균 12.9% 2.3%포인트를 리스크 프레이미엄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식들 하면 그렇게 리스크 프레이미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20년을 보면 gdp가 6.1% 코스피가 평균 7.5% 한 1.4% 정도 상승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주가가 한 1 2% 정도 상승하는 게 적당했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이 실질 gdp로 기준으로 한 2% 명목 은 한 3%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에서 기대 수익률은 한 4 내지 5%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가가 명목 gdp로 측정한 적정 주가보다 2일 수도 있고 밑에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2013년부터 계속 전형을 보였지 않습니까 계속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26% 정도 오르면서 이제 적정 수준 2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6% 올랐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성장률 따지면 한 5년 치를 미리서 올라 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2013년부터 거의 8년 정도 못 올랐던 국면이 올해 다 올라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데요. 2045년 정도의 코스피 지수가 적정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적정 코스피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4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적정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갔다가 한 4년 정도에 횡보하면서 다시 적정 코스피로 내려왔고 다시 또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올라가다가 적정 코스피 근처 갔다가 다시 주저앉고 이번에 이제 상승 으로 터난 지가 앞단에 보면 그래도 한 3년 뭐 한 4년 정도는 3 4년 정도는 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가 적정 코스피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적정에서도 크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3% 성장하니까 그냥 4 내지 5% 그런 기대수익률을 낮추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정 수준에 비해서 코스피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이 4 내지 5% 정도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한 것은 이건 현대경제연구원에 추정한데 현재 2.1%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동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자본 증가세 둔화되고 생산성 하루아침에 증가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질 잠재성장률은 머지않아 2% 이하로 떨어지고요. 물가 1% 높게 잡아오더라도 명목 gdp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가 3% 정도 성장하기에는 적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주식투자에서 기대수익률이 한 4 내지 5%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조정을 보는 건요. 우리나라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이게 상관계수가 0.8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평균 수출도 물론 주가가 먼저 오르고 개선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추이를 추정해보면 이게 지금 주가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27%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앞서가면 반드시 주가가 또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2007년에 굉장히 상당히 경제력에서 버프품이 발생 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수출에 비 일평균 수출 하나의 지표로만 본다면 2007년 이후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동성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m2를 모델에 포함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포함하더라도 한 15% 정도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이게 계속 더 가대평가 정도가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벌어진 만큼 저는 주식시장에서 기대수익률 를 좀 낮추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사실 저점 대비 1400대에서부터 2800을 턱 밑까지 올라 갔으니까 1400 곱하기 2하면 2800인데 거의 따블까지 올라온 거니까 지수가 따블이 올라왔으니 좀 쉬어도 괜찮죠. 그런데 혹자들은 면목 gdp에는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100% 다 녹아있지 않아서 미래 가치가 또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돼서 테슬라 가치 그런 종목이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목 gdp에도 약간 미래를 좀 선반영 해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면 미래 가치를 포함했죠. 지금 주가도 미래를 포함해 가지고 미리 서울에 26% 오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경제 변수에 비해서 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 미래를 반영했는데 그럼 미래 실물 경제가 가 그만큼 빨리 좋아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2차 3차 학상기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저 계리가 좁아지려면 실물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빨리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3분기까지는 모든 경제 지표에 v자에 반등했는데 아마 4분기 1분기 에는 오히려 경제 지표가 더 둔화됐 을 거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오른다면 저 계리가 더 벌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주식 비중 18%밖에 안 되니까 낮은 수준 인데 여기서 더 이상 낮출 필요 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절대 아니죠. 지금 관은. 그러니까 저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애생적인 충격만 하더라도 또 언제든지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하강 기류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소위 에어포켓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생적인 충격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오면 저 계리가 벌어진 만큼 언제든지 단기 충격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3단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사실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만한 이유 거리를 좀 찾는다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조언해 주신 대로 지금은 사실 조금 10월달에 2260, 70 그 구간에서는 시장을 좀 강하게 보셔서 그때에 비하면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라온 현 시점이라서 좀 여러분들도 좀 비중을 조금 주식을 다 걷어들일 필요는 없지만 배당 투자는 교수님이 항상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년에 우리 주가가 제가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딱 하나만 고른다면 제가 오늘 방금 세미나 갔다 온 처럼이다만 내년에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편입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비중이 약 1.8%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10조 달러 중 우리가 1.8%니까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조 정도 우리 주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140 정도 유출되고 신흥국 지수 상은 팔고 선진국 지수품에 그거 사니까 60조 정도 수매입될 수 있다. 이런 오늘 세미나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 가능성이 언제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gdp 규모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시가 총액 이런 걸 봤을 때 언제라도 편입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가 아니겠느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의 60조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을 단기적은 아닌데 순매입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저게 상관없이 한 번도 많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자료 혹시 있으시면 미국 주가도 한 번 어느 정도 가대 평가되느냐. 미국 주가도 제가 m2 유동성 포함해 봤어요. 그런데 미국 주가 도 지금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용 이런 지폐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가대 평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좀 가대 평가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지금 실물 경제를 너무 가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작은 충격이 오면 단기적으로 급 나갈 수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만큼 성장하니까 계속 4 내지 5%는 오를 텐데 물론 오른 종목 중에서 차별화 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도 그럼 어떤 종목이 차별화 돼서 오를 것이냐. 그런데 전 세계가 이번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미국과 바이든 정부 선거 공약 보면 에너지 관련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직설적으로 미국 공공기관이 연 자동차를 한 300만 대 구입한대요. 그걸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관련 요새가 esg 환경 그다음에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 관련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관련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가가 모두 오르기보다는 주가 지수는 좀 오르고 저는 상대적으로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 되는 장이 아닐까 오늘 세미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네. 한두 달 전부터 중국 증시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중국 증시에 대한 신흥국 증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많이 주셨 는데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중국 증시도 좀 낮춰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전체적으로 좀 낮춰야 된다. 아니면 중국 증시는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국은 계속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 고요. 중국은 저는 꾸준히 꾸준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급한 속도로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 모시고 또 궁금한 게 금에 대한 얘기인데 금이 한참 쉬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너무 좀 옆으로 좀 쉬어가고 있으니까 또 여전히 천천히 좀 모아가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뭐 금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습사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회가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전 세계 인위 많은 금융 전문 신문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마틴 울프라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물론 찰스 굿아트라는 경제학자 책을 이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5% 많게는 10% 정도 오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추가인지 급등 인플레이션 급격한 상승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 해치 수단이 대표적인 자산이 금 이거든요. 아마 인플레가 오면 미 연준이 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제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물가가 ft가 전망은 저는 5 내지 10% 가면 는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산가의 거품 단기적으로 붕괴되고 전 세계 부채 문제 드러나고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선호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 조정이 지금 오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꾸준히 꾸준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좀 부각되는 시기를 한 2022년도 전후로 보고 계시지 않나요 2020년 2022년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인플레가 ft가 전망한 것처럼 내년에 온다면 그 문제가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이랑 2020년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서머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교수님 그래도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하락을 외치시는 분 상승을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탁 부딪히고 있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에서는 교수님이 조금 증시는 안 올라간 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기대수준 를 좀 낮추자는 스탠스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증시의 조금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실물에 비해서 실물과 금융의 계리가 너무 벌어졌다. 결국은 이 거리가 좁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물의 주가를 그렇게 빨리 달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올해 개인이 주식시장을 참여했습니다마는 어제 한 신문 보니까 한 증권에서 올해 증권 계좌가 200만 개 생겼다. 저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개인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수급이 상당히 좋구나.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 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긍정적인 측면 은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되는 거죠. 이게 만약 상반기에 있다면 는 지금부터 기대가 반영되 겠죠. 네. 그럼 좀 긍정적인 말씀 주셨 는데 부정적인 것도 앞단에 말씀 주셨고 좀 약간 그러면 지금 it나 it나 이쪽으로는 아직 강세 쪽에 있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여기 it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it 쪽도 조금 보수 쪽으로 봐야 되는지 업종을 여쭤봐서 좀 죄송하지만 워낙 지금 시장이 it 쪽에 좀 많이 이슈가 있거든요. 업종은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은 늘리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10% 20% 30%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고 다음 장애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좀 기대수익률을 좀 낮추는데 비중을 확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현금 한 1 20%라도 좀 확보를 해놓으면 어떤 시장 움직임이 있어도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etf 트렌드가 많이 성장했고 또 좋은 패널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etf 트렌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2020년 마지막 좀 젊은 친구들도 많이 투자에 시작을 했는데 조언해 주시고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etf 트렌드 보고 많이 수익률 많이 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 줘 가지고요. 네. 교수님 덕분이죠. 지금 정말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내년에는 조금 더 공부하는 장이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장. etf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시고 좋은 수익률 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이랑 1부 마치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부동산 얘기를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